경남 하만산지 직송 23년해 단감 산지 가격은 얼마? 가격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경남 하만산지 직송 23년해 단감 판매합니다. 경남 하만산지 직송으로 보내드리는 상품입니다. 송본단감은 10월 20일까지 주문가능, 부유단감은 10월 23일 이후부터 주문가능. 단감은 9월 하순 이전에 나오는 조생종인 서촌조생,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나오는 중생종인 송본, 하순 이후에 출하되는 만생종인 부유요. 요즘 시장에 많이 나오는 송본단감은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부유단감은 상온에서는 20일, 저온에서는 6개월까지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판매가격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